베이비도 있었고 마네킹사람이 말하고 기침했었어 얘는 실습하는데 사람들 고치고 하는거 다 보고왔어요 다 못봤어요 시체 해부하는 그런것도 다 있었나본데 저는 우리 애기가 자니까 있었더니 다 못찍었지만 얘가 와서 보고하네요 마네킹사람이 기침하는거 전부 했었다고 너는 누구다? 우리 차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빠는 이제 따로왔고 우리는 또 저차타고 가서 코스코가 된다 가자